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자식입니다. 전남 전 지역의 호우특보가 발효된 어제 오후부터 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이틀간 굴의 200.5mm를 최고로 진도 195.5mm, 영암 187mm, 장흥은 185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영암군에서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주택 마당이 물에 잠겼고, 진도에서도 쓰러진 나무가 전신줄을 덮치는 등 전남 곳곳에서 50여 건의 비피해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80mm가량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이번 장맛비가 이튿날부터 다시 일주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영록 전남 지사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도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해서 시간당 강우량이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과 논밭 상습 침수지를 실시간 파악해 집중 대처하고, 지하차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장마철 인명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산사태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함수율이 90% 이상이면 주민을 대피하도록 한 조치를 80% 이상일 때도 시장 군수가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의 한 특성화고가 방과 후 문화 수업으로 베트남어 이중언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게 될 학생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18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진도 실업 고등학교. 목요일 수업이 끝나면 열리는 베트남어 문화 수업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결혼 이민 17년 차인 베트남 출신 강사의 지도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인기 동요를 함께 부르며 발음을 익히는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문화 수업은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이번 이중언어 교육으로 엄마의 고향이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엄마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성화고에만 있는 도제학교 대상자로 인근 조선업체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베트남어 수업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에 나가서 현장 교육을 훈련을 할 때 외국인들과 기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전남 농어촌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꼴. 증가하는 다문화, 외국인 가정을 지역 공동체에 끌어안는 이래 지역 고교가 뛰어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또 기업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도 실고에 이중언어 실험이 진행된 것은 이제 두 달째. 5개월 과정의 언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상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까지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 간부를 사칭해서 음식 등을 주문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25 전쟁 기념일. 목포의 한 정육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인근 해군부대의 간부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주문한 고기는 400여만 원 어치. 중요한 군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부대 정문 앞으로 가져와달라고 했습니다. 입구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자기들이 나와서 가지고 가겠다고. 저희 고깃값도 현금으로 주신다 했거든요. 통화를 하며 재무 담당 군 간부에게 전화를 넘겨주거나 군 영양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고기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고 서비스로 생고기도 챙겨달라는 등 주문을 이어간 남성은 다음 날 약속된 고기를 준비하던 주인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군 상사가 고기와 함께 먹을 캐비어가 필요하다며 주문한 고기를 받을 때 현금으로 한꺼번에 돌려줄 테니 캐비어 3박스 값인 900만 원을 먼저 캐비어 납품업체 측에 대신 입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메신저로 캐비어 납품업체의 명함을 보내 통화를 걸어 확인해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정육점 주인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상사에게 깨질 상황이 난감해졌다. 정강이를 깔고 징계를 받게 생겼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범. 캐비어 납품업체 역시 모두 한통속이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전화번호가 공개된 자영업자들이 이 같은 신종사기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도 육군 간부를 사칭한 이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백만 원을 갈취하는 등 군 간부를 사칭한 사기범죄는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법이 다양화되는 사기범죄,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안주노입니다. 주말 동안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해남 현산면 일대의 한 소농장에서 가축 분유 처리를 위해서 인근 밭에 뿌린 퇴비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오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 호우 때마다 해당 농장주가 가축 분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밭에 뿌리는 바람에 인근 논과 하천으로 침출수가 유입되면서 악취가 들굳고 오염이 심각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남군은 지난 24일 인근 5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밭에서 퇴비 수거를 마쳤지만 많은 비로 재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을 중심으로 월동한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확산 중인 가운데 신청도 하지 않은 농가에도 왕우렁이가 배달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한편군 나산면 이장당 협의회 측은 우렁이 공급업자와 일부 의장이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신청하지도 않은 10여 농가의 우렁이를 공급하고 군 보조금을 편치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군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군은 주민들의 신청 여부 등에 대한 각 읍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계절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숙소 리모델링 사업비 21억 원을 배정하고 인당 최대 25만 원의 긴급 의료비 지원과 시군별 통역 도우미 배치 등에 나섰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5,818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수확철 1,600여 명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내 최대 규모 마을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통해 R200 동참에 나섭니다. 영광 월평마을에 조성되는 해당 발전단지는 5만 제곱미터 부지에 3메가와트 규모로 추진되며 마을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오는 2026년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들이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모델로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지방소멸대응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해상풍력 추진을 위해서 관련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협의체는 전남도와 목포, 해남 등 9개 시군 녹색에너지 연구원이 참여하며 주민 참여 개발과 이익공유 모델 확산 등에 나섭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